안녕 오비 제가 좋아하는 모아이 진솔이 데려왔어요 모아나라고 하는데 제 애칭은 모아이입니다 오비분들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하트필터를 골랐는데요 진솔이가 도대체 60초동안 어떤 하트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쁘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면 제가 따라해볼건데요 네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카메라 걸어볼게요 우리 오비분들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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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실래요? 네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였지?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어우 잘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